우주소녀 우주소녀 뇌셋클럽을 벌금으로 5회 소녀 코리아 별때를 개선 시스템 아티스트산을 추석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골 하늘을 대표하는 우주소녀원 참여했습니다 네, 수고하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의 연락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신한 스타상이라는 상상을 주신 소개받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우주소논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단축한다는 말 같이 전하고 싶고요 올해 저희가 고기업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여름이 될 것 같고 남은 한해도 너무 행복한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